처음에 학창시절도 있지만 한 50대, 한 40대, 40대에서 50대 사이. 옛날처럼 영어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런 생활이 오지는 않겠지만 좋겠죠. 감사합니다.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단추가 옛날 생각도 나고 거기서 진짜 그 냇가에 옆에 돌 앉아가지고 이거 딱 구워서 먹고 진짜 팬티만 딱 입고 막 팬티 못든 이렇게 해요. 전혀... 빨리 빨리 안 해 들어가. 왜 그래. 어때요? 끝! 그래가지고 더 네 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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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잔 보면서 하면 소화가 다 되버려 음 미쳐 미치게 맛있네요 미쳤어 잡수시는 거는 40대 이상 그 정도 되는 거 같아 머리는 이제 다 늙으셨지만 잡수시는 거는 한 40대 정도 드시는 것처럼 마음 쪽으로 기분이 이제 옛날에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 나지 새우 삼겹살 목살 버섯 버섯 마련 대놓고 같이 먹으니까 믹서가 돼가지고 참 맛있습니다 진짜 한 달만 먹어서 소송아영 한 달만 미쳤나봐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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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가프텔 에프코 영화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영화는 재미있는데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추워서 방에 들어가서 먹으면 어떨까요? 아 좋죠 이게 좋을까요? 에프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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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